안녕하세요. 네냐풀 학생 여러분. 학장 히라크 칼마린입니다. 저는 통영을 맡은 남창이고요. 성공적인 한 해를 보낼 수 있게 도와준 학생 여러분에게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. 그래서 학생 여러분을 위해 성대한 축제를 준비했습니다. 그게 다냐? 우리의 많은 멋진 선물을 준비했습니다. 여러분이 이 축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. 여러분이 이 축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. 선물 많이 준비했으니까 땡땡이 치지 말래요. 죄송합니다. 제1회 네냐풀 대축제 The Grape Fiesta 제1회 네냐풀 대축제 The Grape Fiesta You don't need to translate that! 저 소리...